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어테이블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앞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기능은 API라는 것입니다. 저기 버튼이죠. 저 버튼은 누가 눌러요? 사람이 누르죠. 즉 에어테이블은 기본적으로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사람이 다루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에어테이블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례를 하나 구경시켜 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왔던 업무일지이고요. 이거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오픈티토리얼스라는 비영리단체 실제 업무일지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업무일지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로 월급도 받고요. 그리고 또 후원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이거든요. 문제는 업무일지 쓰는 게 정말 귀찮다는 거예요. 업무일지를 꺾을 정도로.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예를 들면 이메일을 쓰는데 5분이 걸렸는데 업무일지를 쓰는데 6분이 걸렸다. 그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업무일지를 쓰는 노력을 줄여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때 에어테이블의 API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메일을 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다. 인사를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저 이메일을 작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0.1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여기에 BCC에다가, BCC는 숨은 참조거든요. 상대방한테 노출될 필요가 없으니까 0.1H골뱅이 워킹닷컴, 워킹닷컴은 저희 게 아니에요. 샘플이에요. 아무튼 저희 오픈 튜토로이스에서 쓰는 어떤 이메일 주소 앞에다가 0.1H라고 쓰면 제가 적어는 이 이메일을 작성하는데 0.1시간을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렇게 하고서 제가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 사람에게 이메일이 갈 것이고 동시에 0.1H골뱅이 워킹닷컴이라는 저 주소로도 이메일이 가겠죠. 그러면 저것을 받아서 API를 이용해서 에어테이블에 이렇게 업무일지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메일을 작성했을 때도 업무일지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들만 아실 건데 이 코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걸 커밋이라고 하거든요. 커밋을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AP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업무일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어테이블에 API가 필요하신 분은 에어테이블 API로 검색해 보시면 에어테이블의 API에 대한 문서가 나옵니다. 그 문서를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에어테이블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후속 수업으로 다뤄볼게요. 에어테이블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한계가 느껴질 것입니다. 이를테면 팽이 1억 개가 넘는다면 에어테이블로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또 폼 뷰를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정보에 대해서 그 사용자가 수정과 삭제를 하게 하고 싶다. 이건 에어테이블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매우 중요한 기밀 정보라면 에어테이블의 직원들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필요성들이 충분히 분명해졌다면 전문가와 전문적인 기술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을 구원해 줄 도구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대규모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빠르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웹이나 앱을 만들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에어테이블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다 보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동안 중요한 일을 못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협업할 때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말이 아니라 에어테이블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생기는 심각한 문제를 미연해 방지해 줄 것입니다. 고도로 복잡한 IT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작지만 쓸데가 많은 작은 계단인 에어테이블의 사용자가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